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재인 박미라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의 기술을 정목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화재인에서는 앨리스 그룹 김재원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앨리스 그룹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앨리스 그룹은 AI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AI 교육부터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내 유수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다양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1800여 개 넘는 곳에서 활용하고 있고 누적 수강생은 13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영국에서 열린 에듀테크 박람회 배쇼에 참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크게 주목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박람회인가요? 일단 영국 백쇼는 교육 박람회로서는 글로벌하게 가장 큰 박람회고 아마 120개국이 넘는 곳에서 참여해서 6만 명 넘는 교육 관련 업계 분들이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는 교육부랑 같이 가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프로토타입을 시연을 했고요. 그 AI 기술이 접목된 저희의 교육 플랫폼을 다양한 국가의 교육부, 예를 들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저희 걸 보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100여 개 넘는 기업들에서 저희 플랫폼 사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앨리스가 해외 교육 시장에는 첫 데뷔한 셈인데 그럼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떠했을까요? 일단 교육 박람회에서 AI가 정말 많이 화두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교육 분야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AI 기술이 현장에서 아직 적용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 AI를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빨리 적용해서 그 사례들을 좀 만들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많은 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교육이라는 분야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디지털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해외의 디지털 교육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교육 박람회에서 봤었던 것은 국내의 AI 디지털 솔루션 수준이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유명했던 다양한 교육 회사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줬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 그 안에 이제 AI가 정말 잘 접목됐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 같이 갔었을 때는 영어, 수학, 정보 이렇게 세 가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를 들면 AI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지 또 AI 보조 교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퀴즈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그 퀴즈를 생성할 때 저희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선도적으로 좀 먼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의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우려 어떻게 하면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의 질문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인증 심사가 굉장히 또 나름 열심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랜 기간에 산업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연구하고 또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수많은 영역 중에서 특별히 교육에 이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 일단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하버드에 이제 저는 가서 연구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버드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뭐 경영이나 법이 가장 하버드 내에서 인기 과목이었는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학부생이 가장 많이 듣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라는 정말 많은 학생이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그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안에 있는 이제 하버드 연구사, 연구원이 그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좀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 인턴이 끝나고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조교를 하는데 제가 봤던 그 문제를 카이스트 내에서도 똑같이 이제 보게 되어서 이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좀 줄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에 이제 저희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플랫폼으로 교실 현장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맞춤형 교육이 조금씩 제공이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반의 평균 실습 점수가 30% 상승하는 좀 걸목할 만한 이제 성과가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이제 창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랠리스 그룹의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교육과 평가 데이트를 한 번에 해결하는 올위넌 AI 솔루션 기업으로도 고속 성장 중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교육 플랫폼 자체 내에서 다양한 AI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리 어떻게 보면 추천 알고리즘을 써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AI 저희 튜터 AI 헬피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 튜터봇은 저희가 직접 저희 학습 데이터로 만든 챗봇으로 조금 더 이 컴퓨터 관련 혹은 인공지능 관련한 답변을 굉장히 잘하는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챗봇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원래는 온라인 튜터가 답변을 하던 것을 AI 튜터로 변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100만 건 넘는 질의응답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런 기술을 접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기업은 어떻게 이 역량이 늘어났는지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평가 솔루션이 확장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AI 솔루션을 각자 기업에 적용해보고 싶다 보니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까지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LXP라는 플랫폼 그리고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엘리스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확장한 상황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은 엘리스 LSP라는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AI를 통해서 1대1 코칭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원래는 LMS라고 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LMS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교육 플랫폼은 보통 일반형 교육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양방향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실습이 바로 제공돼서 학습자가 바로 실습을 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동 채점이 돼서 피드백을 바로 받아 봐서 내 실습 코드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이게 정말 잘 작동하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MS는 어떻게 보면 동영상 중심의 온라인 교육이었다고 하면 LXP는 경험 기반의 실습형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유독 AI 헬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의 질의응답 가능한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는 조금 더 그거를 교육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습할 때도 그 학습의 대상에 맞게끔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또한 그 말투나 문구도 학령별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초등학생용 아니면 이것이 좀 더 성인한테 대상으로 하는 답변을 요구할 때 그에 맞는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원하는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개발한 글로벌 LXP 버전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또 있다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물론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해외에 1위 IT 교육기업으로 플로럴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이 콘텐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영어 버전에 굉장히 방대한 3만 개 넘는 교육과정을 확보했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AI를 활용해서 자동 더빙, 자동 번역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AI 헬피도 고도화를 시키고 있어서 저희 플랫폼과 AI 기술을 어떻게 보면 해외에 가장 유명한 교육 콘텐츠 회사랑 협업을 해서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크보르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직접 엘리스를 방문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회에서도 되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AI가 가장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에 적용될 때 장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교육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시행한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공교육은 물론 국내 여러 대기업에서도 엘리스를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이 기술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생각하실 수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저희가 대부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기술을 이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입에 대한 신입 교육 그리고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전환에 대한 또 전환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 전환에 대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교육을 하면 이제 강사분이 한 분 오셔서 그 교육을 그냥 다 제공하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들은 학습자가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습 환경을 구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스 플랫폼을 써서 접속을 바로 해서 흔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좀 더 복잡한 웹이라든지 혹은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업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런 교육을 좀 전문 분야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상관없이 모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 직무가 예를 들면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자일 수도 있고 개발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직무에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커리큘럼을 다 그 직무에 맞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범위가 넓어져서 산업별로도 그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조라고 보면 반도체, 그리고 2차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금융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지털 기본 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별 교육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점은 이 플랫폼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진행률이라든지 그리고 역량평가라든지 그게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기초 교육 실습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특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PB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저희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런 교육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에서는 그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상형 데이터 2차 배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배터리 함양 물질 분석 그리고 CCTV를 가지고서는 CCTV 데이터로 이미지 패턴 분석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분들께서 본인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때도 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직무를 어떻게 보면 이동할 때도 프로그래밍 교육을 함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산업이 흔히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된 산업에서 AI가 적용돼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효율화와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기업별 맞춤형 직무별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 이유와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엘리스 그룹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AI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AI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요즘 가장 핫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한 교육 과정 흔히 이제 뭐 한 30에서 50만 원 되는 교육비로 제공되는 교육에 저희가 산출해보니 400만 원의 GPU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GPU 인프라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직접 GPU를 가져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를 봤고 좀 더 교육과 연구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겠다. 기존에 이제 흔히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말고 좀 더 교육과 연구에 집중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사실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AI 중심의 AI 클라우드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 기술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AI DC라고 해서 보통 흔히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IDC 기반의 데이터 센터 기반이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좀 더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초등학교에서도 엘리스를 포함한 그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엘리스 그룹만의 대표적인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실 창업자가 기술 기반의 AI 박사 과정에 박사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기존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교육 산업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것과 기술 기반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정말 활용하고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술 기반이 좀 탄탄한 경영진이 있고 그 기술 기반 아래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굉장히 가져가면서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와 플랫폼과 콘텐츠를 갖고 AI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스 그룹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기업들이 회사의 서비스의 재도입률이 90%라면 그게 엄청난 성과인데 이게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정말 AI 기술이 사실은 2010년부터 조금 알려지게 됐고 2015년도에 알파고 사례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온 상황에서 최근에 최측 PT까지 해서 정말 AI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게 제공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CSAP라고 하는 국내 보안인증 표준 등급을 AI 교육 솔루션 회사로 최초로 등록되었고 지금도 유일한 보안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기업의 어떻게 보면 DX를 넘어서 AX라고 하는 AI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기업의 AI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 교육 사업에 수많은 기업들이 나설 걸로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 발빠른 시장 선점을 위한 엘리스 그룹만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시면 AI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고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여러 기업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또 한편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7GPT라는 게 나와서 다시 활기를 찾은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직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부가치가 높은 산업에 이 AI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본질에 집중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점에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프라 사업이 필수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토대로 저희는 좀 묵직하게, 묵묵하게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엘리스 그룹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대표님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어, 뭐 당연하게도 결국 AI라는 것을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분들의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재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흔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축구로 보면 프리미어리그도 굉장히 해외에 출중한 선수들도 많고 저희 손흥님도 있고 이런 프리미어리그처럼 저희가 기업을 좀 글로벌 팀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 그 글로벌 팀으로서 굉장히 각국에 있는 인재를 좀 영입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AI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 인재를 채용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단기적 목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님, 그럼 엘리스 그룹의 올해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AI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 기술을 정말 잘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교육하고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의 솔루션이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글로벌 진출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목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가올 교육 디지털화에 맞춤현 교육 솔루션을 제공할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주도기업 엘리스 그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 실습 플랫폼 엘리스 LXP를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교육의 디지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엘리스 그룹의 한 발 앞선 행보를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재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